여러분 안녕! 오늘 먹어볼 건 미니스톱에서 파는 미얼 통살 새우버거입니다. 가격은 3,000원이에요. 어머 왜 이렇게 비싸요? 요새 버거킹에서도 통살 새우버거는 3,000원이면 이 정도 크기예요. 3,000원이면 먹을 텐데? 안에 먼저 열어볼까요? 양상추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고 요새는 햄버거는 햄버거 가게에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좀 싸져가지고 맥스도 많이 하고 근데 딱 이런 학교 매점에서 파는 그런 햄버거 맛이 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오랜만에 먹는 맛이네? 옛날에는 햄버거가 한 개 1,000원이었나요? 기억이 안 나네.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맛있습니다. 버거킹보다 훨씬 맛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먹을만해요. 이러니까 팔리겠죠? 버거킹보다 훨씬 맛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뜨글뜨글한 거 막 만들어진 게 아니기도 하고 전 다른 게 좀 돌리고 너무 가만히 놔둬서 눈독해진 것 같아요. 크림이랑 다르지만 그래도 맛있습니다. 이 겨자 소스가 특히 맛있는 것 같아요. 새우 패티는 부드러워요. 적당히 먹을만합니다. 지금까지 한 새우가 3개 들어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're status 안녕! ox spell after 무ern бог